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출연 오늘은 두륜산 대흥사 관음전 출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대흥산은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대륜산에 있는 고찰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2교구 본산인 이철은 신라진흥왕 5년 그러니까 서기로는 544년에 아도하상이 창건한 아주 고찰입니다 대흥산에도 대흥사에도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지만 그런 것은 다 생략하고 여기서는 출연 위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섯 장의 사진은 관음전에 붙어있는 출연 사진입니다 아주 시원시원한 글씨로 아주 잘 쓴 글씨입니다 보고만 있어도 아주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그럼 한 줄씩 읽어보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관음 묘 지력이라 관음은 관샘보살을 뜻하는 말이고 묘는 오묘하다는 뜻입니다 지력은 지혜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샘보살의 오묘한 지혜의 힘은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줄은 능구세간고라 능구라는 말은 능이 구한다 이 뜻이고요 세간고는 우리 중생이 사는 이 세상의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능이 세간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시네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한 줄씩 읽어보겠습니다 구족신통력하니 하는데 구족이란 말은 구비하고 족하다 즉 모든 것을 다 완전히 구비하고 이루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통력을 모두 갖추시고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 광수지방편이라 광수는 넓게 닦았다 즉 수행을 해서 모든 공부를 전부 넓게 닦았다 그런데 뭘 닦았느냐 하면 지방편이라 지혜와 방편을 닦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널리 지혜의 방편을 닦으시며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은요 시방제국토라 시방이란 말은 온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제국토는 말 그대로 모든 국토 모든 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국토 모든 사찰에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 줄은 시방제국토라 시방이란 말은 열 개의 방향 즉 모든 세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국토는 말 그대로 모든 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연결하면 온 세상 모든 국토 모든 사찰에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무찰불현신이라 이 짧은 다섯 개의 글자 중에 없을 묻자하고 아닐 불자 즉 부정사가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고자 하는 말을 더 강조하고자 이래 했는 겁니다 찰은 사찰이란 말이고 현신은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절에 꼭 나타나신다 이런 뜻을 무찰불현신으로 해서 나타나지 아니한 곳은 없다 그렇게 나타나신다는 걸 강조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나투시 아닌 않는 곳 없으시도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를 따라서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관샘보살의 오묘한 지혜의 힘은 능히 세간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구하시네 신통력을 모두 갖추시고 널리 지혜방편을 닦으시며 온 세상 모든 국토 모든 사찰에 나타나지 않는 곳 없으시도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시간에는 대응사 관음전 출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